안녕하세요 커머나인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소소한 와인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를 올리려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국내외 중요한 와인 뉴스가 있다면 같이 공유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국내의 가장 핫한 뉴스는 역시 소매점에서의 주류 할인 판매권이 아닌가 싶어요. 국세청이 식당,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임박했거나 상표 또는 병막의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됩니다. 이는 소매점이 술값을 공급가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공급업자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의 편법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장치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정상적인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덤핑 판매나 공급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로 정해 판매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죠. 실제로 외식 물가가 많이 비싸지긴 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외식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1.2%, 맥주는 6.3% 상승했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소주는 제조사에서 도매상을 거쳐 소매점에 대략 1,400원에서 1,500원에 공급됩니다. 그러면 마트에서는 약 1,500원에서 1,600원에 음식점에서는 4,000원에서 6,000원 선에서 판매하죠. 하지만 이제 주류 할인이 가능해진다면 음식점에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소주를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인도 마찬가지로 소매점에서 공급가 이하로 할인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유통업체와 소매업체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할 수 있으니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규제로 발목이 꽁꽁 묶여있는 주류 산업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 보입니다. 마치 마중물처럼 주류 산업에 규제 완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출혈 경쟁은 더욱 심각해지겠죠. 가격 할인폭을 모두 떠안은 것은 결국 소매업장이니까요. 요즘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 비용까지 모두 올라 걱정인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힘있는 소매업체는 일부 비용을 도매상이나 수입사에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도 힘의 논리에 따라 공급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규모가 작은 수입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할인으로 인해 주류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제조기업에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가 늘어 국민 건강이 위험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겠죠. 주류업계 종사자로서 엄격한 규제가 달갑지는 않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천번, 만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레드 와인의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할 때 붉은 과일과 검은 과일을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죠. 붉은 과일 풍미가 두드러진 와인은 대체로 라이트에서 미디엄 바디인 경우가 많고 검은 과일 풍미는 풀바디의 와인에서 돋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붉은 과일에는 레드커런트, 크렘베리, 라즈베리, 딸기, 레드체리, 레드플럼 등이 있고 검은 과일에는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블루베리, 블랙체리, 블랙플럼 등이 있는데요. 대체로 커런트 쪽이 더 새콤하고 가벼운 느낌이고 플럼 쪽으로 갈수록 더 잘 익은 과일 느낌으로 묵직함이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검붉은 과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와인들이 많습니다. 향과 풍미 요소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 이번에는 비교 테이스팅을 추천할게요. 붉은 과일과 검은 과일을 대표하는 와인을 하나씩 준비하면 되는데요. 붉은 과일 풍미의 대표 주자는 피노노아, 게메, 그르나슈가 있죠. 그리고 검은 과일 풍미가 두드러지는 와인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말벡, 시라슈라즈 등이 있습니다. 붉은 과일 쪽이 바디감이 더 가볍고 산도가 더 높으며 비교적 시원한 기후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많습니다. 브루고뉴의 피노노아와 캘리포니아의 까베르네 소비뇽. 느낌이 딱 오죠? 아차! 와인을 선택할 때 오크를 많이 사용하거나 숙성을 오래한 높은 등급의 와인보다는 만들자마자 빨리 출시되는 저렴한 와인들이 품종 공부용으로는 더 좋습니다. 양조나 숙성 과정에서 오는 2차, 3차 풍미가 적고 과일 자체의 1차 풍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